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6억이 넘어서 거의 80억 가까이 인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피부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까만고 또 어떤 사람은 누르스름합니다 또 언어가 달라요 영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국어를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그런 방언들 여러 언어가 있죠 그리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피부의 색깔도 언어도 문화도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고자 열심히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합니다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행복한 삶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도 하죠 또 열심히 돈도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명예 권력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어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잘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섞여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 사이에서 피가 섞이고 혼혈족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문화 시대고 국제화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혈아가 태어나면 학교 가거나 이러면 그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런 시절이 우리도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이제 사마리아 성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에 옛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제 6시, 6시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래요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들면 다 물이 나오지만 저도 시골에 살았어 동네의 공동 우물이 물론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었지만 많은 여인네들이 거기 가서 물을 길러와요 그런데 이 물을 기를 때 거기 가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러오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하냐 아침 일찍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서늘할 때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 유대 지방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 더 일찍에 가거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가장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 왜 그랬겠어요? 이 여인은 전에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다른 여자의 남자를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또 자기 남편도 아닌 그런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쫙 다 동네에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복장을 한 한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보면 피하고 말도 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 복장을 한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르지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란 네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했을 것이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이 여인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네가 너에게 물을 달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었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딱 보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 많은 남자하고도 결혼했고 그리고 자상한 남자하고도 결혼했고 지식이 많은 남자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나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은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솔로몬이 후세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 말씀했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 봤잖아요 왕이 돼 가지고 부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술과 여자와 그리고 음악과 좋은 집 좋은 마차 별별 신기한 것을 다 소유해 보았노라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어느 때 진정한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없을 때 진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삶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에 목마름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말이며 그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하와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담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함이 없고 목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쾌락을 누리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쥐면 거기서 만족이 있을까? 해봤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쟁취해도 그리고 우리가 명예와 어떤 다른 육신의 쾌락을 누려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영혼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목마르지 않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삼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또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여기 보면 이 시편 3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이씨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이슨 그랬어요 왕이 되어 부와 귀와 권세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수에 구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별견을 다 해도 그때 좀 잠시 행복하고 잠시 좀 만족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만족감이 없어요 왜? 영혼이 그런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비결은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영혼이 뭔가 한쪽이 좀 비어있는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진짜 내가 죄사 안 받은 구원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이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내 한쪽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아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진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력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여기 본부의 말씀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라고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쾌락을 즐겨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마시고 가서 춤도 추고 놀고 막 새단껏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해요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는 아주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가서 그렇게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나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쾌락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걸 다 얻어도 어떻게 돼요? 이걸 마시면 이걸 즐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긴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족하고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유업을 얻게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한쪽이 공허하고 목마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고 내게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고 하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성령 받으셨어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대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받았다가 해야 될지 안 받았다가 해야 될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는 성령을 세게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도 세게 받아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에 보면 불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복된 장마비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은 아주 세게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슬 같은 성신 그러면 이슬이 내리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 세례를 진짜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자기 영혼에 목마름이 없어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특히 목회자가 됐을 때 굉장한 제가 갈등을 느꼈어요 왜? 설교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또 무슨 설교하지? 뭔가 고여 있는 물을 퍼주고 나면 우물이 비어 있는 거 저는 제 심령이 비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 쓰신 종들의 그 발자취 생애를 쭉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내게 이게 부족했구나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제가 98년도에 19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성경에 성령 임하면 나를 믿느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상징으로 생각했는데 야 성령이 딱 임하니까 진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날 이후 98년 7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영혼이 목마름이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심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온 것처럼 제가 막 헐떡겼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때부터 제 영혼이 목마를 않게 되고 목회도 어떻게 돼요?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의지 내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설교하다가 강단해서 죽는 것이 제가 소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명이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내 신앙 생활이 행복해지고 목회가 행복해지고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요셉 목사 혼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목사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목마르고 채워지지 못한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리를 못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목마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생명수가 말랐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리겠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목마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 내가 목마르지 않죠 내 삶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고 목마름이 없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심령 안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 삶이 부여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요 막 내 노력으로 의지로 막 내 열심으로 하니까 이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강가에 심어진 그 물이 많은 데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메마른 땅에다 하려면 호수를 가지고 거기에 관정을 파가지고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도 이게 가물 때는 힘들잖아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런 수확을 얻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삶이 목마름이 없고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신앙성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의 봄이니까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사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손 몰고 다니는 사람이 성령 임하니까 사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 받으려면 불을 짓는 기도를 주로 해야 돼요 불을 짓는 기도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제가 신앙 생활하던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였어요 누가 통성기도 불을 짓는 기도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어쩌다 기도원 가거나 어디 집회 이런 데 하는데 가보면 몇십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부응이 하면 북을 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통성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광신자들 아니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우리 마음은 생각만 해도 아시는데 왜 저렇게 불을 짓고 꼭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에 깨달았어요 성경에 묵상기도 하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99%가 뭐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불을 지지라 저희가 불을 지지라 저희가 불을 지지라 저희가 고통 가운데 불을 지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희가 풍랑 가운데 불을 지지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손에 항구로 인도하시고 저희가 불을 지지라 다 불을 지지라 불을 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려면 간절히 가능하면 여러분 불을 지져 기도하십시오 불을 지져 기도할 때 조금 하다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 때 그런 말씀들 왜 우리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무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였다 보세요 사우랑이 다이수를 잡으려고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가 있는 라마라요스로 군인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라마라요스에 군인들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임이에요 성령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또 다 뭐를 했어요? 애원을 해 세 번이나 군인들을 보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누가 왔어요? 사우랑이 직접 갔는데 가까이 가자마자 그에게도 뭐가? 성령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라마라요스라는 것은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있는 집을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 성경에 보면 안수해가지고 성령 임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에 가서 안수하면 성령 임하고 에베소에서 기도시키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12명이 성령 임하고 이렇게 막 성령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면 안 돼요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성령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얼마나 성령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속에서 정말 성령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헐떡이면서 내 영혼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그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보가고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소에 끄는 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제가 동행해야 행복한 목회를 하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것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그하고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수액이 공급되고 목마르지 않고 이 가지가 자라게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자 10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10편 23편은 다이세시인데 다이시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시대에 이제 살았으니까 여호하죠 신약시대에는 누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양들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내 영혼의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그분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애녹처럼 동행해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잃고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은 반드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진짜 만족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이 눈만 뜨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애녹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있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그때만 예수님께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소원한 걸 이루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마름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러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오늘 또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고 내 삶 속에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먼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고 믿음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렇게 애굴복걸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런 그릇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도 여러분 구해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막 이루어져 이야 하나님이 두렵구나 이런 걸 느껴버려요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착착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됐는데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막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걸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삶의 비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없고 다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